우리 카메라 선생님,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착한 여자, 이쁜 여자, 건강한 여자? 아이, 아주 총각이니까. 그래요. 이쁜 여자 최고지. 나는 연애는... 혼이 나자, 돈 줄게, 의형제 맺자. 둘, 셋 중에 무조건 하나 걸립니다. 우리 카메라 선생님, 나하고 결혼해요? 싫대요. 돈 줄게요. 좋대요, 여러분. 우리 의형제 맺어요. 뻑추래요. 그러면 우리 카메라 선생님, 뭐가 결정되는 거야? 역분전이 되는 거죠. 한국사람이 이건 알지, 설마 이거. 카메라 선생님 이거 아시나요? 태생태생 문단세? 어? 어, 카메라 선생님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문과야, 이과야? 문과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한국사람. 아우, 오, 마이 갓. 아, 간만에 해서 그렇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은 그럴까? 아, 저는 애 낳아서요. 그렇죠. 애 낳으면 다 까먹으셔. 애 낳으면 다 까먹습니다. 우리 와이프 보니까 애 낳으면 다 사라지는 거 같더라고. 관수강급제와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무슨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언니? 어, 왜 고개 숙이세요? 물어볼까 봐? 우리 형님, 물어볼까 봐. 아이고, 고개 숙인다. 어... 카메라 선생님! 뭐해요? 무슨 전호제가 발달돼? 땅 주인을 뭐라고 해? 그렇죠. 지주전호제 발달해줘, 지주전호제. 지금 대답 못했으면 우리 카메라 선생님보다도 안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카메라 선생님 전공 미디어야, 미디어. 미디언데 지금 한국 상황을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요새는 인스타 간다 하대, 인스타. 우리 카메라 선생님 인스타 하시나요? 아, 우리 카메라 선생님. 그러면 페이스북. 아, 우리 카메라 선생님도 나이가 있나 보다. 두 개 안 하네. 만약에 연애했는데 여기 도자기 한 번 안 갔다 왔다.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카메라 선생님도 갔다 오셨나요, 여기? 아, 카메라 선생님도 갔다 오셨네. 연애하셨네. 여러분, 이건 안 까먹겠다. 우리 카메라 선생님도 이건 알겠다. 카메라 선생님도 이거 아시죠? 아, 이 카메라 선생님도 아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태종 뭐? 아니, 답 나오죠? 자극이 있으니까 이렇게 금방 암기되잖아요. 태종, 개새끼, 그렇죠? 세종, 갑이에요. 요거는 이제 안 까먹겠다. 우리 카메라 선생님,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착한 여자, 이쁜 여자, 건강한 여자? 아이, 아주 총각이니까. 그래요, 이쁜 여자 최고지. 나는 연애는... 아, 아오, 아오. 여러분, 아 알아요, 아? 카메라 선생님도 아 아세요? 아, 카메라 선생님도 젊게 사네. 맥날 알아요, 맥날? 맥날. 아, 젊게 사시네, 생각보다. 베토디 아세요? 아, 베토디 모른다, 베토디 모른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우리 카메라 선생님도 어떻게 합니까? 일본 거. 안 써요? 안 쓰신다네. 일본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근데 지금 티 유니클로티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 유니클로티 아니라네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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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암기 암기. 유니큰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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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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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